조금 전 종료된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까지를 기준으로 최천시 캐설연이 선정한 남자부 베스트7입니다. 먼저 윙스파이커 첫 번째 자리는 바뀌었고요. 대한항공의 정지석 선수와 우리카드의 나경복, 미들블론크는 우리카드의 하윤용 선수, 현대캐피탈의 박준혁. 아포지스 파이커는 우리카드의 알렉스, 세터, 대한항공의 황승빈, 리베르 현대캐피탈 박경민. 지난 한 주간의 감독, 대한항공전보스의 산슬리 감독입니다. 이번 주 베스트7 가운데 MVP 말씀을 해주시죠. 남자부는 18일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3월 12일부터 굉장히 재개됐습니다. 제가 뽑은 지난주에 남자부 MVP, 대한항공의 정지석 선수입니다. 태비손해보험표는 10득점을 내셨고요. 당국수는 한국전에서 14득점. 특히 서브 4득점을 추가하면서 개인통산 서브 251득점을 돌파했습니다. 정지석 선수가 서브 200득점을 여섯 번째로 통과를 했거든요. 하지만 250 서브 득점은 다섯 번째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서브라든가 블록킹, 공격 종합은 다시 1위로 올라섰거든요. 김정은 선수를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섰는데 그만큼 올 시즌 정지석 선수의 기량은 반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대한항공이 정기위구 우승을 차지한다면 2018, 2019 시즌에 이어서 두 번째 정기위구 MVP를 정지석 선수가 차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 MVP는 저는 대한항공의 곽승석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보고 나서 바꾸셨어요. 맞습니다. 서브 득점 기록도 기록이고 올 시즌에 정지석 선수가 보여주는 이 기량은 그야말로 대단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곽승석 선수한테는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만큼 정지석 선수가 아주 빼어난 활약을 또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 연승을 또 견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리그 재개 이후에 대한항공이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경기 내용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리그 재개 이후에 대한항공이 두 경기를 치렀는데요. 남자부가 모두 다섯 경기가 치렀지 않습니다. 세 경기는 풀세트 접전이었고요. 대한항공이 치른 경기만 3대0 셧아웃 승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재개 이후에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또 우리 카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최천식 의원이 베스트 7을 추렸을 때 라인업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역시나 대한항공과 또 우리 카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리그 재개 첫 경기가 우리 카드 삼성화재전이었는데요. 우리 카드 선수들도 오랜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찬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3대2로 승리를 따내면서 그렇지만 5연승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면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선두 대한항공을 취득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대한항공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두 팀 간의 승점 차는 9점 차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그 선두인 대한항공은 아주 여유 있는 흐름을 또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요. 반면에 이번 시즌 남자부를 보시게 되면 V리그의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3, 4위 자리에 어떤 팀이 놓여야 될지 지금 촘촘하게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 한국전력의 순위 다툼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리그 막판에 정말 백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준 플레이오프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70% 이상인 것 같고요. 3위 KB손해보험부터 5위 한국전력까지 승점 차가 1점 차예요. 이 세 팀이 어느 정도 컨디션을 빨리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남은 순위 싸움인 것 같아요. 자녀 경기와 또 매치업을 봤을 때 최천식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팀이 순위 싸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오늘 한국전력이 0대3으로 패한 곳까지 포함을 해서 말이죠. 사실 박철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출전을 했다면 한국전력이 세 팀 가운데는 가장 유리하다고 봤는데 한국전력도 악재가 생겼죠. 박철호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경기 출전을 못했는데 얼마만큼 빨리 회복을 하면서 경기에 투입이 되느냐가 문제고요.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휘권이 바뀌었잖아요. 이경수 감독 대행이 얼마만큼 팀을 빨리 출수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 OK금융그룹은 2주간의 자가 격리, 선수들의 경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빠진 2명의 주전의 자리를 김웅이 선수라든가 차지한 선수가 빨리 잘 메꿔줘야 하는 그런 숙제가 또 있습니다. 결국 최천시 기원님 말씀해 주신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인 변수 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남자부 V리그의 순위 다툼에는 상당히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